진짜 에바씨한테 겁나 아프다고 진짜 내 마지막 때 진짜 아프다고 에바씨가 출발 아... 좋은데 다요 에바씨가 출발 아 진짜 아 나도 잘 줄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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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니 지금 나태니아는 4개인가 5개 나왔는데 한국 같았으면 지금 이미 신빈 한 5개 나왔어요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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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